오빠, 오빠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. 너무 말랐어요. 너무 말랐어요. 넌 나만 보니? 오빠, 오빠만 보게 돼요. 마음이 가엾어. 왜 나를 가엾어? 내가 왜 가엾어? 너무 말랐어. 고기 끓여, 고기. 알겠어. 고기. 알겠어. 알겠어. 예아. 후! 충만다. 맛있겠다. 여기다가 스텝 올려도 돼요? 면을 진짜 좋아해요. 여기 판이 조금 더 세. 네. 저기 한번 봐봐. 여기 하나 먹어봐야 돼. 먹어봐. 맛있어. 나 궁금한 게 여기 키친타올이 있나? 그거 없으면 진짜 가짜다. 고기를 곱다 보니까.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고기 굽는데 바닥이 미끄덩미끄덩하지가 않아. 맞아. 여기 고기 여기 테이블도. 테이블도 너무 깨끗해. 너무 새 거예요, 테이블이. 아니, 키친타올을 없다고? 고기집에서? 야, 근데 여기 상추도 이렇게 갖다 보는데. 헤이, 헤이. 마이클레이스. 아니, 컴온, 무브 유. 아니. 아니, 쏘리. 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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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, 고. 고. 제시, 고. 아니, 아까 유전한 편이야. 고. 허리. 허리 업, 고. 야. 뭐. 뭐. 빨리 가고. 아니야? 우리 거 진짜 더럽게 안 구워지네. 거기 왜 이렇게 잘 구워지지? 나 파이어. 나 파이어. 밥에다가 진짜 싸먹어봐, 김치하고. 오빠, 쌈 싸먹었어? 오빠, 쌈 싸먹었어? 왜 기분이 나쁘지? 실제로 내가 쌈을 싸먹었는데? 재석 오빠, 세상 귀여워. 진짜 귀여워, 뭔가. 싫어할 수가 없어. 근데,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. 이게 첫 번째라는 게 너무 겁이 나네요. 겁이 왜 먹어, 더 재밌지, 이 사람아. 더 재밌지, 이 사람아. 예시. 내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누구 한 명 안 나온다, 울면서. 아니, 왜 핫차 비싸고. 안 나올 거야, 분명히. 다음 주에 한 명이 핫차한다고 얘기를 하던데. 나의 가능성이 높다. 아, 너무 아프다, 막. 몸이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 몸살 벌린 것 같아. 오빠, 오빠, 근데 솔직히 좋아요? 어? 좋죠? 너무 좋지. 오빠. 죄송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. 오빠, 오빠. 한마 ''구만'' 이렇게 말하는 거야. 근데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.